1. 소울 으차차 소울을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소하게 열심히 나랑 돈 캐릭터는 또요 아 나도 안 남았구만 나름 좀 있네 아 위대한 피해로 남았구요 한 번은 할 수 있나 아 데미안 안 남았구요 시그너스 아 소소하고 소소하고 사실 이게 메인이죠 아쉽게도 지니를 나가면 소조가 하나밖에 안 남았구요 19개 듄켈 20개 윌 22개 데미안 21개 루시드 24개 이 정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로스 안 남았구요 수우 아 수우는 나중에 했어야 된다 아쉽구만 자 잡고 아카이로 아 열심히 스택을 쌌구 아 아 아 아 나오구요 위대한 위대한 아카이로 위대한 아카이로 나오구요 아 위대한 하플러 하플러는 색깔이 달라가지고 아 피해 블러드큐 벨로 매그너스 아 아 위대한 매그너스 하나 아 위대한 피해를 하나 시그너스 어디있습니까 안나왔구요 아 이제 시작인가요 이제 본격적인 게임의 시작이구요 루시드부터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도 못 먹어봤는데요 아 안나왔구요 안나왔구요 다음 데미안 10개 중에 한번정도 나올만하잖아요 아 데미안 안나왔구요 아 윌을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윌 안나왔구요 아 기대치가 확률이 점점 낮아지는군요 10개 중에 한번은 나왔어야 됐는데 갑니다 먼치에게 위대한 둔켈의 기회가 올 것인가 날렵한 둔켈 아 하리안 아 망한건가 여태까지 보스돌이의 희망은 없어지는 것인가 마지막 아 망해버리고 말았군요 이것으로 다음 소울 이벤트를 노려야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소울 소울 에펀이나 등록해야 되겠구나 또 소울 컬렉션 모으는 맛으로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베미안 아리라 니크 안심 다 있어 등록을 하고싶어도 다 있어서 등록을 못하네 힐 두 반반 강인 강인환이 없네 피에르 강인환 총명환 강인환 총명환 강인환 총명환 그냥 모으는 맛으로 다 하는거죠 지인 일러 날렵 날렵 이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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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나름 차츰차츰 다 모아져 가네 든든캠 어 날렵 이구요 빛나는 강인환 없네 아 다 됐고만 나머지는 뭐 필요 없으니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어 맨날 못먹다가 저번 영상때 많이 먹고 큰거 먹는게 중요하니까 이번은 뭐 아쉽네 다음 소울 2 배틀을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좀 띄고 에어 그때 이 통 에어 이 그 으 팝 팝 팝 부